인정의 작품 정신의 작품 정신의 작품 듣다가 보컬 소리가 너무 크거나 기타 소리가 너무 크거나 하면 신호를 주세요 딱 좋아요? 뭐가 커요? 뭐가 커요? 큰 거 없어요? 딱 좋아요? 비 좋습니다 바람을 잡아주신 데도 있어야 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To my self My wonderful world 여러분 힘을 내세요 ί질 박수 하고만 해볼까요? 교회에서 이런 것 많이 하는데 감사합니다.